초콜렛 나는 티아에요 오늘은 초콜렛을 만들거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민이에요 무슨 날이죠? 해피 발렌타인 오늘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초콜렛 시바라기 씨앗 아몬드 땅콩 크랜베리에요 내 주머니 안에 초콜렛을 담아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어 Margo 쌀러졌다 밑에 쌀러졌다 휴머리야 내 초콜렛을 담았어요 흰 초콜렛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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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까! 너 쓰고 찍어야? 네 너나 먼저 먹어볼게 Hä? 네 아 굴소스 면을 넣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